아까 운전으로 나 죽이는거 봤지? 아 근데 갓게임이네 이거 일단 도망가자 차고 흠 아까 그 퍼즐로 가볼까요? 퍼즐인가? 훈수 들지마 훈수 들지마 그니까 이제 너 보다가 한 한 10분정도 보다가 아 10분동안 30분동안 같은데 헤매네? 내가 훈수 한번 조심스럽게 더 봐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는 훈수 둬도 돼요 근데 답답하다고 바로 훈수 들지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아무리 빠가라도 두세번 좀 헤매다 보면은 그래도 길은 찼거든요? 저게 게임 잘하는 사람은 아니야 너무 저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게 좋을겁니다 잠깐만 어디로 가야되지? 어.. 잠깐만 막힌 데가 어디였죠?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 조합 좀 하자 조합하고 조합 칼 칼 갖고 있지? 칼 갖고 있고 이 칼로 뭐 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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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을 이용해서 저 할아버지가 오기전에 빨리 뭔가 해야돼 시청자가 빨리 시청자가 빨리 훈수 오고 싶은 마음이 들기전에 빨리 뭔가 해야돼 할머니? 어 할머니 없어졌네? 할머니 할머니 없어졌네? 할머니 없어졌네? 할머니 없어졌네? 할머니 없어졌네? 할머니 아 설마 또 놀래키는거 아니죠? 약간 조용한게 지금 느낌이 심상치가 않은데 막 아무데서나 튀어나오는거 아니야 나 무기있어 총도 있다며 총있어 총 뭐 열리는 소리 났는데? 이거 열면 안돼 저기 할아버지 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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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긴 안돼 아 열까? 아 아니야 아니야 저장하고 오자 그래 나한테 저장이라는 아주 좋은 솔루션이 있지 일단 저장하면은 좋은 생각이 날거에요 일단 이 칼로 이렇게 이렇게 내가 오브젝트 부숴서 이제 할 수 있는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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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라 내가 가지 못한 곳 생각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브젝트 어딘가에 있을거야 어딘가 어딘가에 있을거야 관찰해 집중해 관찰 그래 그래 그림이다 여기는 아까 흑형 창문 건너서 봤던데고 아무래도 여기 나가봐야될거 같아요 저장했으니까 저장했으니까 괜찮아 저장했으니까 괜찮아 없지? 아 불안한데 아 저거 불안한데 저거 허브 허브 아 허브 좋구요 아니야 이제 쫄필요 없어요 나한테 무기가 있는데 어 무기가 있는데 왜 쫄필요가 있지 따오면 이 총 총이랑 단검으로 이렇게 쓱싹쓱싹 하면은 저거 일어나지 않죠 벌떡 일어나서 막 아이고 요 놈 기특한거 하면서 막 바로 또 이제 입에다가 막 삽자루 그냥 음 음 아니야 나 오버워치 맥크리로 달련된 내 네임이 있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맥크리로 얼마나 근데 이거 못찾을 수 있겠는데 잠깐만 잠깐만 생각해 힌트가 어딘가 있을거야 집에서 나가기 어 맞나요? 집에서 나가기 집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되죠 현관에 있는 그 뭔가 그 퍼즐 같은거 있잖아 그거를 풀어야겠지 근데 그거를 풀려면 뭔가 아이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냉장 냉장고를 잘 살펴봐 여성 50대 살집이 있음 소태 인육을 만들었구나 얘네들이 식인종들이야 식인종 남성 30대 야윈 검보? 난가? 검보? 곤보란 얘기해? 그럼 스틸러님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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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 닫고 30대 30대라잖아 30대면 아니야 30대야 30대 어 내려가야되나요? 다시 내려가기 싫은데 내려갔다 혹시 모르니까 내려가보자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뭔가가 있을거야 내가 빠트리는 뭔가가 있을거야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그런 그런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이 집을 나갈 수 있는 아이템이 여기 숨겨져 있을거야 여기 어디 있을거야 있지 않을까요? 관찰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 그 하나 빠트린거 이제 그거 못찾아가지고 이제 30분 동안 여기 삥뺑뺑뺑 돌고 막 그런다니까 근데 그정도까진 아니야 내가 아무리 깨말못이고 그래도 여기서 그렇게까지 헤매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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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겨있어 저 시청자 찬스 한번만 쓸게요 한번만 알려줘 난 못빠트렸어요 내가 보고 지나친거 같거든요 한번만 알려줘 어디야? 나 지금 못찾고 있는데 찬스 한번만 쓰자 아 차고 사다리위에 알겠습니다 아이 고마워요 이제 찬스 안쓸거야 이제 이게 마지막 찬스야 좋았어 좋았어 그래 이런거 빠트려가지고 이제 막힌다니까 근데 애타 오오 익소가 특징 가청자 도 해 정ared gewe 쌤이 본거 아닌지 아니겠죠 아 이제 시청자 찬스 안쓸거에요 이제 훈수 들지마세요 이게 방송 노잼 되니까 하면 안돼 나도 나도 이제 스스로 깨는 성취감 성취감 그래 그런거 있잖아 저도 이제 느껴보고 싶다 이겁니다 열렸다 응 봤어 잘했어 너 야 너 하이라이트 각이죠 네 너 하이라이트 각이야 너 겁나 잘했어 진짜 대박이야 너 너 최고야 영혼 없는거 봐 야 말이 심하네 말이 심하시네 야 열렸다 이제 나갑시다 나가자 오 뭐야 또 다른 집이야? 아직 나간게 아니라구? 철문으로 돼있네 어디부터 갈까요? 2층? 아니면 1층부터 살펴볼까요? 그래 1층부터 살펴보자 아 이거 딱 이 부분이 나는 뭐 생각나냐면 바이오아자드1이 생각나요 바이오아자드1이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 어떻게 보면 이 원점으로의 획이라는 그런 문장이 어울리는 오 샷건! 샷건! 총알이 없네요 어 한발 한발? 한발? 한발은 좀 아 좋아요 샷건 좋아요 근데 문이 닫힘 다른 거 올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샷건을 이제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겠지 가자 그래 가짜 총이 있을 거야 Shoot me 쏘라고? 나중에 여기 나가기 전에 지금 쏘면 내 위치를 파악하고 애들이 온다고 그게 누군진 모르겠지만 오 골동품주야 칼로 하라고요? 오케이 칼로 칼로 오! 아 도전과제 같은 거구나 도전과제예요 도전과제 아 받기 싫은데 아 받기 싫은데 아 받기 싫은데 아 딸이구나 얘는 제정신을 갖고 있나요? 뭔가 정상인처럼 얘기하는데 열쇠가 필요하고 나갈 방법을 찾아라 그럼 열쇠를 찾아서 나가면 되겠지 흠 일단 일로는 나갈 수가 없고요 어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머리 3개의 그런 조각상을 찾아서 저기다가 이제 장착을 하면 저 문이 열리는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뭔가 열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시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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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샷건에다 올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시계추를 시계추라 그러니까 왠지 무게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얻고 여기다 시계추를 올려놓으면 맞지 않는다 흠 그렇군요 그렇군요 오 화학 용액 좋아 어 시계추를 올려봅시다 회전 리빙룸 리빙룸이 뭡니까 거실이란 얘긴가요 아 이 그림자하고 저 그림을 맞추는 건가봐 나 이런 퍼즐 알아 나 이런 퍼즐 알아 나 이런 퍼즐 알아 내가 알아 내가 내가 나 이런 퍼즐 나 이런 퍼즐아 하는 사냥꾼이라는 이름의 그림이다 살아있는 방 살아있는 방이라고요 음 그렇군요 미드키프 씨는 21일 밤부터 횡방이 묘연한 상태다 헬렌 미드키프 실종자 대부분은 관광객과 노숙자로 밝혀졌으며 최소 20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흠 음 김도 바보 아니야 2층으로 가자 2층으로 가서? 할머니 할머니 위치 이동하셨네요 언제 오셨대 저 할머니 약간 불안한데 벌떡 일어난 거 아니야? 아 그래 총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뭐야 이블린? 얘 딸 아니야? 못 열어 음 별거 없네요 저 방으로 들어갑시다 나 이거 열면 갑자기 내가 딱 붙잡으면서 막 그런 거 아니지? 보고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 뒤통수 치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지? 뭔가 있지 않을까? 여기? 뭔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없나? 안 쫄아 총 있어 총 뭔지 알지? 맞으면 아픈 거야 죽을 수도 있다고 반대쪽에서 열 수 있게 돼있겠죠? 아닌가? 아니구나 뭔가 마스터키가 있을 것 같은데? 오오 밭소리 들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마가리타 마가리타 우리가 어제 복도에서 발견한 쓸모없는 히피 녀석을 처리 구역으로 옮겨놔 쓸모없는 히피라고? 희생자를 말하는 거겠죠 뭐야 이거 고추가 비디오 이거 한번 틀어보자 아 맞다 샷건 있었다고요 어디? 오오 샷건 어디? 있었다며 샷건 모형 샷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시야가 좁아서 못 보는 건가 내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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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내가 못 본거면 전갈문이에요? 전갈문? 어디 어디 정갈문? 저 건너편에 있어요? 아 여깄네 야 저걸 어떻게 봤대 눈도 좋아 역시 가청자다 눈이 침침해서 잘 안보여요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이선 이곳을 찾으면 너는 아무것도 없을까 너는 아무것도 없을까 너는 아무것도 없을까 너는 아무것도 없을까 하지만 너는 모르겠지 너는 아니지 너는 아무것도 없을까 너는 아무것도 없을까 너는 아무것도 없을까 여기야 너는 우리에게 너무 무서워 아 여깄네 엄마가 밥 먹으래 캘러 다시 찾아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아 비디오 속에 또 내가 된겁니까 뭐야 이거 뭐야 인형인가 잡히면 안돼 가자 도망 아 문 닫힌 다른 곳으로 가야돼 뭐야 쟨 또 뭐야 뭐야 이거 왜 집에 이런게 있죠 아니 청소좀 하고살려니까 진짜 인간들이 아 이게 뭐예요 이거 밥도둑인가 안열려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안열려 어어 어어 어 으으우 숨을 수 있는 물건을 찾으라고? 아 숨어야되는구나 문이 안열리니까 흠 일단 문이 잠겼어요, 그러면 숨어죽어죽어 빨리 숨어 숨어 숨었다 숨었다 아니 쫄보 아니야 저기있다 저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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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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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이 쫄보 아니야 쫄보 아니야 쫄보 아니야 쫄보 아니야 뭐야 과연 화방인가 설마 내가 좋아하는 저거는 어 저기있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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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지 너와 소위가 엄청 모르네 내가 깜짝이야 너는 그 녀석과 그 녀석을 하고 싶지 예단에 대한 것도 알고있다고 얘가? 어떻게 알고있어 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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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줌마트 잡히면은 바로 왕판치 쓰리강냉이 털리면서 오오 저거 봐 가는척하면서 뒤돌아보는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야 일로온다 일로온다 여오지마 올리지 오지마 오지마 으으으으으Д 저 저 저 몰래 들어가자 뒤보고 있을 때 몰래 들어가 이리로 이렇게 다면 돼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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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의 망치 감사합니다 여기 열렸으니까 이제 갈 수 있겠지 안되네 어디로 가야돼 반대로 나오면 되나 내 집을 열어줘요 우리 마음을 열어줘요 우리 마음을 열어줘요 우리 마음을 열어줘요 그리고 당신이 뭘 할 수 있어 내 길을 못 찾았나봐 이번에는 찾을 수 있어요 이번엔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찾는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다르다 뭐야 나선 님 안녕하세요 이거를 저거 맞춰야돼 저거 회전을 해가지고 딱 저 모양이 되게 맞추면 된다고 지금 거의 다 됐잖아 봐봐 거의 다 됐거든 잘 봐 이렇게 맞추면 돼 이런 퍼즐 내가 해봐서 알아요 오케이 숨겨진 문 열림 도망가자 할머니 막 갑자기 버억하고 나타나진 않겠지 흠 우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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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산으로 내가 CC는 그리고... 너! 너는 허자에게 해결을 해 아 아 으아악! 아 참.. 잠깐만.. 좀.. 화장실 좀..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하... 기저귀 선전 아니에요 이거? 지금 기저귀 차라고 저한테 오... 부드럽게 물티쉬네 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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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숨어야 돼 너! 너의 선물을 받아야 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이제 우리 사랑한다고 너 왜 그것을 안 보여지? 으아! 우리 나를 가지게! 죽이오 나 가요! 여기가 기억하고 있는데 너는 정말 잘 할려аны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너는 절을 못 숨기고 너 없을 수 없으니까 그 방에는 퍼뜨려야 남은 짓도 깎이 사연이 머야뭐야 온가의 부품이라고 왜왜왜 아 불 끄고 지랄이야 아 좀 아...뭐야아 아 이끄 야 여자친구 잡혀간다 미야 아 아 별로 별로 안 무서웠어 아니 불 끄면은 튀어나올거 예상하잖아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다고 근데 막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얼굴 그냥 들이받지는 상상도 못했지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고전적이에요 아니 저보다 군번도 11년 빠르신 분이 왜 그러십니까 선배님의 저력을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본관은 괜찮지만 구관의 피해가 심각하다 루카스는 늪에 커다란 배가 있다며 소란이다 늪에 커다란 배가 있다고 그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쓰레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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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이제 볼일없죠 나갈까? 저방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 어 뭐 별거 없네 일단 다른 데로 갑시다 그럼 이제 가끔씩 해볼까? 감사합니다.